히히해서 내 몸에 뭔가wach 하는 시간 여보! 왜 그래! 유정전! 차렷! 어 ast..차..차렷 차렷 집에 자동이 그리기 무슨소리야 차렷 안해? 오! 어쩌구! 이 오빠랑 빠져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어?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그게 엄마가 뭔가 이상하단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딸? 아빠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무서워서 엄마한테 못 가겠으니까. 너가 한번 가볼래? 뭐 알았어요. 마리야 가자. 어! 마리야 가지마! 가지 말고 여기 나무대형. 엄마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아빠 저는요? 넌 괜찮아. 리아는 구세잖아. 남자답게 다녀와. 네. 엄마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한번 불러봐야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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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암호! 어? 암호? 엄마 전 리아예요. 암호를 태라! 엄마! 장난 그만하시고 저 배고파요. 아침밥 주세요. 우원지민 쏴! 죽고 싶어? 아뇨. 왜 왔어? 아침밥 때문에 왔는데요. 말 끝마다 요로 대답하지 않는다. 하루 대답해! 아침밥 때문에 왔습니다. 길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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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네. 여기 앉아! 바닥에 꿇어 앉아! 엄마 그럴 줄 아프 밥은... 집 때문에 손들어!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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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애들한테 총을 켜놓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넌 뭐야! 잘생기면 돼! 어헝! 어헝! 배고파해! 밥이라도 좀... 어헝! 가까이 오지 마! 손들어! 어헝! 어헝!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담? 무언가... 다른 영혼이 우리 여보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이거 그거 아니에요? 비... 빙의... 빙이? 빙이? 음...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인 걸... 같은 느낌이 들면... 빙이 된 게 아닐까요? 음... 빙이라 들어본 적이 있지. 다른 영혼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몸을 마음대로 수종하는... 쉽게 말해 귀신에게 들려 홀리는 것! 이거 어떡한담? 엄마는... 빙이 된 거야! 어... 엄마는 귀신이에요? 음... 무서워... 무서워! 구워이네! 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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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빠... 뭐... 뭐하는거에요? 저건 군인들이 철조마을을 지나갈 때 맞는... 훈련이야! 충성! 아... 아빠... 아무래도... 엄마 몸속에 들어간 가여운 영혼을 구원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유겨!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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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안 쏠 거야! 그런 게 좋겠어. 아무래도 이 방면에 도사를 찾는 게 맞겠다고. 그게 저... 엄폐! 숨어!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좀 미친 것 같아요. 도도도도도도! 엄폐! 아무래도 이거 빙의가 됐나 본데? 거기! 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만나려! 군기가 빠졌어! 니 몇 개야? 딱 보니 해병대 군인이구만. 이거 아주 어렵겠어. 부당님 어렵다면 자네는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뇨. 원래 저렇게 이승에 남은 귀신들은 이승에 한이 있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저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갈지도 모르네. 일단 저 녀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원하는 것이라... 그게 뭘까요? 짜장면! 어? 찾은 것 같은데?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 짜장면 먹이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나한테 오게. 아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가자. 짜장면! 필성! 그래서 뭐 먹을 거야 리아랑 마리는? 저..저는 짬뽕이요. 저..저는 볶음밥이요. 음..나도 볶음밥 먹어야지. 당신은 뭐 먹을 거야? 짜장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마시! 니타! 이벤트! έacksx2 여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잘 먹었습니다, 증상! 큰일이다. 아무래도 짜장면을 먹어도 돌아오지 않나 봐. 아빠, 엄마 말도 진짜 개 쪽팔려요. 엄마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아무리 엄마가 지금 모습이 저래도 우리가 엄마의 모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엄패! 왜 이리세요? 가자. 무당 도사님한테! 네. 도사님, 아무래도 아직 저승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음, 그래. 내가 볼 땐 전혀 상 아주 악기야. 한이 쏜 것보다는, 음... 이승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단 말이지? 충성! 해봐!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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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크게! 폭식 호흡으로! 폭명곡찬!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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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 생각엔 고통을 주고 쫓아내는 수밖에 없겠군. 헉?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음, 아주 큰 고통이 될 거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 귀신을 몰아내려면 이게 반복 말고는 없어! 으... 알겠습니다. 읍! 어 Mind! 다진아 의 Fortnite buffalo 아닌가? 다진아... 철도 eton중! 어... 그만요. 말을 도통 덧질외선이礼하는군. 할 순 없지! 천재 공략만이 살길?! 자, 이걸 봐라 이 잡귀야!!! riot! 저기 tsug... 아아아아악 헤헤헤헤헿 어때? 고통스러워 죽겠지? 그 몸에 뭐 있겠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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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이걸 간져 그러면 이건 어떠냐 헉! 이것도 견뎌? 넌 안 되겠다! 마지막이다! 군대에 있을 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필수 썰! 육격기 훈련일 정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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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어디지? 헉! 여보! 엄마! 어? 어? 여보? 리아야? 얼마나 무서웠다고! 여보가 갑자기 혼인이 돼가지고 우리 보고 차렷! 이러고 마! 무서웠어! 진짜 감사합니다 문학님! 아.. 그런 일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여보 많이 걱정했죠? 아니야! 여보가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진짜 군을 맡았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아하하! 이제 얼른 집에 가자! 나도 뭔가 쪽팔리네 내가 그랬다는 게! 응? 근데 마리는? 응? 여기 있었는데? 아아.. 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히히히히 두두두itched 뿅! 구독! 뿅! 쟤wood! ώς! reel! larda universities Porque les 제 액 고 bij ait